무더운 여름을 한풀 꺾어줄 장마가 시작됐지만 꿉꿉하고 습한 날씨는 피하기 어려운데요. 각종 세균 번식이 많아지는 만큼 습기 제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기 제거법, 류보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장마철 찝찝한 습기는 불쾌지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음식물이 상하기 쉬움으로 음식은 상온보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식기류의 소독도 평소보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습기가 많은 싱크대나 화장실 등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고 옷장과 신발장 등에는 신문지를 깔아 습기를 제거합니다. 습한 날씨에는 차량 관리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운전 중 수막현상 방지를 위해 오래된 타이어는 꼭 교체해줘야 하고 두 달에 한 번씩은 공기압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차량 내부 습기 제거를 위해서는 창문을 2cm가량 열어두면 차량 내외의 온도차를 줄여 습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지난 주말까지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비상대책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시작한 장마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에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것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